다음 뉴스입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농어촌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 문제는 정책적 접근과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전라남도가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붕이 주저앉고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듯 마치 폐혈을 방불케 합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방치되는 빈집들이 전남 지역에만 2만여 호에 달하면서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빈집 실태 조사와 관리 등에 대한 각 시군의 관심과 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 오랜 골칫거리였던 빈집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전라남도가 제시했습니다. 시군별 빈집 실태를 조사해 건물 상태별로 등급을 분류하고 철거와 활용 가능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전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전체의 44%인 8700여 호. 전라남도는 이를 고쳐서 귀농 귀촌인에 빌려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적 빈집은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여기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전남 지역 빈집 정보와 활용 등을 통합조로 관리하는 빈집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민일할 수 있는 그런 이 공유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우리 도에 있는 빈집이 그냥 빈집으로 방치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자산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한편 도내 빈집의 40%가량인 9000여 호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문제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빈집 종합관리 대책의 선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